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Disadvantages of teamwork. 팀워크의 단점. 팀워크 isn't for everyone. 팀워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팀워크, 팀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에 적합한 건 아니다라는 뜻이야. Some employees prefer to work alone. 몇몇 직원들은 선호해.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프레플 다음에 투부정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는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합니다. When they do so, 그들이 그렇게 할 때. Many famous readers, 많은 유명한 지도자들, such as Bill Gates, Warren Buffett, Mark Zuckerberg, Elon Musk, 이런 사람들은 Have taken full advantage of their introverted nature. Take advantage of 하면은 뭐뭐를 활용하다. 근데 full이 붙어있으면 강조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언급된 사람들, 지금까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요런 것을 잘 활용해 왔습니다. 뭐를? 그들의 내성적인 천성. Nature, 자연이 아니라 천성. 그리고는 Turned it into an entrepreneurial strength. 그것을 바꾸어 왔습니다. Turned it into B. A and B. 그러니까 얘도 PP라는 얘기예요. 현재 완료. 그것을 어떤 사업적인 강점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Introvert. Talent to have an analytical mind set. 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분석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계속적용법의 관계사지. 그런데 뒤에 보니까 allow라는 동사부터 나간 거 보니까 주격이야. 그러니까 해석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allow동사는 5형식이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이 분석적인 마음 그리고 그것은 자, 그들이 한번 적어줄게 너네도 적어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게끔 하고 그리고는 A and B Make informed decision 현명한 결정을 하게끔 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만들게끔 합니다. 자, 그래서 Forcing them to work in teams 자, 여기는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 자, 포스 동사도 5형식 동사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강요하다. 자, 그들이 팀에서 일하게끔 강요하는 것은 Can affect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어떤 능력? To focus and process information 집중하고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처리한다는 얘기는 일을 한다는 얘기야. 이런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Miss Deadline 자, 놓쳐진 마감기일 그러니까 팀워크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월 10일까지 이거 하세요 라고 팀에게 임무가 주어졌어. 근데 그걸 못하는 거지. 자, 놓친 마감기암 그리고 갈등 Between Team Member 팀 멤버들 사이에서의 갈등 Poor Communication 자, Poor 하면 가난한이 아니라 안 좋은 그러니까 잘 못하는 의사소통 그리고 Reduced Flexibility 전체 수식해 주는 거야 줄어든 유연성 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내가 전급했지 이런 것들은 Are all common disadvantages of 팀워크 모두 흔한 단점들입니다. 이 팀워크에 자, Employees with strong personality 강한 성격을 With 무엇을 가진 자, 직원들은 Often, Try to dominate the group 종종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룹을 And take over the discussion 그리고 그 토론을 Take over, 차지하다 토론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는 혼자만 말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자, 이것도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계속적의 관계사네 계속적 주격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지 목적격은 그리고 그것을 여기 있는데 주격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May affect team model 팀의 사기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 혼자서 막 떠드는 놈이 있으면 시끄럽지. 자, 에디셔널리 추가적으로 Employees who work in team 팀으로 팀에서 일하는 이런 직원들은 May disagree 아마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자, on 뭐뭐에 대해서 자, which path to choose 의문사 투부정사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위치는 어떤 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할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로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주어졌어 회사나 학교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지 그 문제를 그거에 서로 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this can lead to conflict 이것은 갈등으로 이끌 수 있고 and hold up 자, 그리고는 그 진전을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 나가는 거 그런 진전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on unaccomplishing the task at hand 주어진 그 일을 성취해내는 거에서의 그 진전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successful teamwork has several key attributes 성공적인 teamwork는 몇 개의 주요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ncluding 자, 뭐뭐를 포함하여 상호의존 건설적인 피드백 열린 의사소통 좋은 관리 신뢰성 그리고 헌신 을 포함한 몇 개의 주요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불행히도 few teams possess these attributes few는 준부정이야 해석을 할 때는 아주 소수해 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의미는 거의 아니다 그러니까 팀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소유하고 있지 않다 불행히도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some team members may work 몇몇 팀 멤버들은 아마도 일할 것입니다. more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or complete entire project by themselves 혹은 전체 프로젝트를 스스로 완료해 버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랑 하느니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러나 their efforts go unnoticed 그들의 노력은 자, go unnoticed 샘이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알아차려지지 못하다 이거 수거로 외우고 여기 ED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this scenario can lead to workplace conflict 이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여기서 얘기 언급해 준 거 어떤 팀 멤버가 다른 팀 멤버보다 더 많이 일해 그리고 어떤 팀 멤버는 아예 그냥 혼자 다 해버려 이런 시나리오 이런 상황은 can lead to workplace conflict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짜증 그 다음에 동기의 상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difference in work style 일하는 스타일에서의 차이점 팀 멤버들은 다른 일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use different approach 그리고 다른 접근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보면 단어 외울 때 외우는 방법이 다 각자 다르잖아 그치 일할 때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그들의 일에서 some are strategic and idea oriented 몇몇은 전략적이고 그리고 아이디어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먼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야 자, they are not afraid to take risk take risk 위험을 감수하다 be afraid to 두려워하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해 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and b with various strategies 다양한 전략으로 실험해 보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some are extremely organized and detail oriented 그리고 또 몇몇은 extremely, 매우 체계적이고 그리고 세부적인 것 세부지향적입니다 these people will think twice 이러한 사람들은 두 번을 생각할 것입니다 before they take action or make recommendation 그들이 행동을 취하거나 혹은 권고를 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합니다 others are data oriented and have an analytical mindset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데이터 지향적이고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분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여기는 다 좋은 것만 써놨다 그치? these differences can be beneficial 이러한 차이점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s they allow for a fresh perspective on the task at hand 이럴 때 as는 because처럼 해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뭐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allow for 가능하게 하다 신선한 관점 새로운 관점 일에 주어져 있는 일에 새로운 관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but they can also result in conflict 그러나 그것들은 이 차이점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between 팀 멤버 팀 멤버들 사이에 think about dreamers versus doer doer er이 붙으면 뭐뭐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그리고 뭐뭐 대 versus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자 leaders versus supporters 그리고 리더 그리고 뒷받침하는 사람 그리고 기타 등등 자 as a business owner 사업체의 주인 으로서 it's your responsibility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가주어 진주어 to understand recognize and manage the different work styles of your 팀 멤버 너의 팀 멤버들의 그 다양한 워크 스타일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this will allow you to leverage their strength 이것은 leverage 하면 여기서는 쌤이 오른쪽에 저런 것처럼 use처럼 사용하면 돼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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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allow 5형식이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하다 자 너가 그들의 강점을 사용하게끔 할 것이고 and 그리고 assign은 또 4형식이에요 그들에게 임무를 할당할 것이다 근데 어떤 임무야 that suits their natural ability 그들의 이럴 때 내추러는 타고난 능력에 딱 맞는 그 일들을 그들에게 할당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장이야 사장은 저기 뭐야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지 그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을 일을 시켜야지 사장은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강점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딱 맞는 일을 할당해 주는 거야 자 longer decision time 더 더 오랜 결정 시간 그러니까 결정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자 one of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지 자 one of the main disadvantage of a group work 자 group work의 주요한 단점들 중에 하나는 is that 대절이다 it often takes longer 그것이 종종 더 오랜 take longer 더 오랜 시간이 걸리다 그것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자 이거는 또 여기 대절의 주어를 가주어로 썼어요 자 진주어 to make decision 결정 내리는 것이 그리고는 a and b accomplish a given task 주어진 일을 완성하는 것은 완성하는 것이 종종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when you are by yourself 너가 너 혼자 일 땐 you can work at your own pace 너는 일할 수 있다 너 자신의 속도에서 그리고는 결정할 수 있다 on the spot 바로 그 자리에서 뭐를 근데 결정할까 what to do next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자 의문사 투부정사 해석은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자 when working in a team 팀에서 일할 때는 you may not have this freedom 너는 아마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 자유를 자 왜 as 여기도 또 because처럼 해석해 주는 해제야 자 more people need to be concerted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동태 주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과 의논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과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팀이니까 혼자서 하는 결정 내리는 게 아니잖아 팀의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지 자 뭐에 대해서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 about과 같은 의미예요 about the task at hand 주어진 일에 관하여 자 this can lead to longer decision time 이것은 더 오랜 의사결정 그러니까 결정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놓치는 마감기한으로 이끌 수도 있다 let's say 말해보자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your team is developing 여기가 이제 동사고 대절의 동사가 되는 거야 너의 팀이 마케팅 전략을 고객을 위하여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회사가 되는 거야 컨설턴트 하면 돈 많이 번다 나중에 자 그래픽 디자이너 자 그래픽 디자이너 who is responsible for creating flyer and other promotional material 자 책임이 있어 뭐에 대해서 어 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뭘 만들까 전단지와 그리고 다른 홍보 재료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는 자 works with copywriter 카피라이러와 함께 일을 한다 자 to 목적 뭐 뭐 하기 위해서 to put everything together 모든 것들을 함께 어 합치기 위해서 함께 놓는 게 합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카피라이러가 문구를 만들어줘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할 나이 없는 청량함 코카콜라 막 이런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줘 그러면 그거를 전단지 같은 거에 이걸 위에다 위에다 넣을 거냐 밑에다 넣을 거냐 이런 것도 정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거야 자 their work first need to be approved 그들의 일은 먼저 첫 번째로 수동태 승인되어질 필요가 있다 by the marketing specialist 또 마케팅 전문가에 의해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3명까지 늘어나는 거야 음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 그게 바로 매니 그 다음에 매니저 그리고 다른 팀 멤버들에 의해서 before being sent to the client 고객에게 보내어 지기 전에 수동이죠 수동 if something doesn't look right 무언가가 올바라 보이지 않는다면 they must start all over and go through this process again 무언가가 올바라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작해야 한다 다시 또 시작하고 그리고는 go through 무엇을 겪다 이 과정을 다시 지나가야 한다 다시 겪어야 한다 자 depending on the project 프로젝트에 따라 depending on 오른쪽에 안 해놨다 뭐뭐에 따라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어떠냐에 따라 it can take week or month 그것은 week에 이렇게 있으니까 수주 혹은 수개월 리 테이크 이럴 때는 걸린다 걸릴 수도 있다 뭐가 가주어 진주어 to get everything done get a done done 들어가는 거 수동 pp 들어가야 되는 거 기억하고 의미는 모든 것을 끝마치는 것이 as a result 그 결과 you may need to extend 너는 아마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마감기한을 자 이것도 계속 조용법의 관계사예요 근데 이것도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주격이야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객의 경험에 그러니까 고객이 고객한테 아우 일주일만 더 연장해 주세요 일주일만 더 연장해 주세요 자꾸 이러면 짜증나지 고객이 다음번에 저 회사에다가 절대 부탁 안 해 나 같아도 이러겠다 자 하도 길어서 뒤에 거는 좀 있다 다음번에 합시다 다음번에 합시다 아 다음번에 합시다 다음번에 합시다 다음번에 합시다